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번 주말에 열릴 해너미, 해노지 행사의 인력을 집중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. 토요일 해너미와 타종 행사에는 횡성군민의 종각과 웰리힐리파크, 평창군청 앞 등 도내 10개 행사장, 해도지 행사에는 강릉경포해수욕장과 영월주천면 망산 등 15개 행사장에 각각 100여 명의 소방역을 대기시킵니다.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경포해수욕장과 정동진 모래식의 공원에는 하루 90명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.